전세계 혈액형 순위 TOP A 어떤 혈액형이 가장 많은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장 8위 AB-1% 7위 AB 2% 6위 B-2% 5위 A-7% 4위 B형 8% 3위 O-9% 2위 A형 31% 1위 O형 40% 2위가 A형인데 저부터도 A형이고 제 주변에도 A형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A형이 많은데 오히려 O형은 좀 없는 것 같아서 O형이 진짜 많긴 많네요 오늘은 전세계 혈액형 순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